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좋을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뭐 투자 또는 경제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경제 투자의 전문가로서 시장이 어떻다. 어느 종목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국가는 뭐 뭐니 뭐니 해도 미국일 텐데요. GDP만 놓고 봐도요. 아주 성장률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렇게 큰 경제 규모의 GDP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2023년에 2.5% 성장한 데 이어서 올해의 성장률 전망치도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지금 인상한 상태잖아요. 아직 내려가지도 않은 그런 상태인데도 미국 경제는 1.8에서 보통 1.9%로 추정되는 잠재 성장률이 있는데 이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와 맞물려서요. 주식시장의 강세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 S&P500 지수라던가 나스닥 지수를 비롯한 여러 뉴욕 증시의 주요 주가 지수들은요. 2024년 들어서도 잇따라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바로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번 주 바로 어제 금요일 뭐 이때도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이 미국 증시 12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장기 강세장을 구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요.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환과 미국 증시의 장기 강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미국에 대해서 더 쏠리는 그런 현상은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나라가 잘 되거나 어떤 자산시장이 강세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그 특정 시장에 대한 낙관론은 오히려 강화되곤 하는 거죠. 잘 될 때 말하자면 더 잘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두려움. 이걸 FOR MORE라고 하잖아요. Fear of missing out 인데요. 이 기회에 내가 같이 올라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어떤 인지적인 편향이 작동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점이라면요.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라는 그런 얘기겠죠. 무엇보다도요. 내가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 견해가 맞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전망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간이 흘러서 그리고 결과를 봐야 내가 옳고 그름이라는 것에서 판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결국은 뭐 예측은 다들 자신 있게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사람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고 아무튼 상황에 대해서 전망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전망이라는 행위가요. 어떤 것이 됐건 간에 어떤 방향이 됐건 간에 현재 보이는 것 그리고 또 가까운 과거의 경험치 그리고 내가 더 익숙한 것들 그런 방향성을 띄게 될 수 있는 거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낙관론이 또 팽배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비관론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낙관론이 득세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시장의 어떤 독보적인 강세로 인해 특히나 상대적으로 부진한 다른 한국을 포함해서 그런 다른 나라의 성과 증시 등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미국 주식과 자산시장이 불폐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 주식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 있어서도 미국에 대한 집중화까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죠. 원래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처는요. 개개인들이 아니었죠.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 정도였을 텐데 이제는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앞다퉈서 ETF다 하면서 미국 실제 국채여를 매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맞겠냐 계속해서 이렇겠냐라는 것에 대한 걱정 내지는 또 그런 방향성으로서의 컨센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달도 차면 기운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속담은 투자 또는 자산시장 경제에서도 항상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 기울지를 모르는 거죠. 기울어지게 되는 그런 시기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있겠으나 언젠가는 기운다. 그게 역사적으로 보여진 바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특히나 이제 이런 자산시장에 있어서의 반전은 낙관이 최고조에 달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더라 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찾아보면요. 금융 시스템의 어떤 불안정성, 불안전성이죠. 연구했던 경제학자들의 주장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 말은 과도한 낙관론이 무리한 포지션을 만들고 이 포지션이 강세장의 어떻게 보면 균열을 불러오는 하나의 총매가 된다라는 그런 주장인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 주식시장도요. 한참 좋을 것 같다가 꼬꾸라진 적들 또는 이렇게 계속해서 강세장이 오랜 기간 동안 다시 찾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1900년대 이후에 세 차례가 있었는데 하나는 1937년부터 1950년까지 13년에 걸친 그런 기간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1968년부터 1982년까지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는 이 닷컴버블이 꺼진 2000년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의 장기 횡보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 주식시장을 박스피박스피라고 하면서 이게 뭐 계속 횡보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횡보세가 미국에서도 꽤나 오랜 기간 나타났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미국 증시의 장기 횡보장이라는 것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해서 과도한 낙관론이 팽배한 직후에 나타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달이 차서 기운 어떤 전형적인 사례들인데 각각이 어떤 때였는지를 한번 좀 더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였던 그 1937년부터 50년까지 13년의 경우는요. 마치 당시에 그 전에 1920년대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아주 열광의 1920년대가 있었는데 그게 지나고 나서 장기의 횡보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1950년, 60년대 2차 대전이 끝나고요.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불렸던 그 시기가 끝난 뒤에도요. 11년 동안 1970년대에 부진한 장세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가장 기억하기 쉬운 그 시기는 이 닷컴버블이죠. 인터넷 혁명으로 대표되는 당시에 그 기술 낙관론이 풍미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90년대 중후반 인터넷이 나오면서 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끝난 직후에 닷컴버블이 꺼지고 나서죠. 미국 증시가 장기 횡보장세에 접어들었고요. 이게 그래서 전고점을 회복하기까지는요. 13년이요. 2013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까먹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국면에서는요. 미국 정부 재정적자가요. 경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정적자가 항상 계속 화두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도요. 1, 4분기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가요. 5.9%에 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경제 위기 상황도 아닌데 과도한 지출이다라고 평가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가 공격적으로 재정지출을 계속해서 늘리다 보니 연준의 이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꺾이지 않고 화랑을 계속 또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 긴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어떤 경기 둔화를 유도해서요.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려는 노력이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꺾이지 않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라고 다들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요. CPI 지수의 상승률이 여전히 연준이 목표로 삼고 있는 그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그렇다 보니 계속 긴축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재정적자라고 하는 것은 정부 부채의 증가로 귀결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의 GDP 대비 공공 부채가 올해 말에 123%에 달할 전망이다라는 그런 예측치가 IMF로부터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이게 전체적인 위기로 갈 것이냐와 관련해서는요. 그럼에도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부채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아무리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부채가 어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 계속해서 찍어낼 수만 있는 거냐. 미국 정부 발행하는 국채를 누가 계속해서 소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의 상황, 화랑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 금융시장의 걱정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특히 거주용 부동산 시장은 꺾일 줄 모르고 지금 화랑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또 정부 부채와 관련해서도요. 과거의 여러 선진국 중에서도 GDP 대비 높은 비율의 정부 부채를 유지하고도 문제가 없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2008년 이후에 금융위 이후에는 여러 선진국들의 중앙은행의 어떤 통상적인 업무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아주 긴 장기국 국채를 정부가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매입해 줌으로써 이 화폐에 있어서의 연준의 역할이 커졌다는 그런 얘기일 텐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낙관론의 배경이 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이 여전히 있다라는 게 어떤 우려의 근본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지속인 거죠. 양적 완화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또 계속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일본의 경우도 그랬었고요. 코로나 시기, 그 근접한 시기에는 코로나 시기에 했던 그 양적 완화에도 적용됐었던 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중앙은행이 결국은 유동성을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풀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던 건데 그러나 그에 반해 지금 미국의 상황은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주된 이유야 물론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감세가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세수 부족으로 인한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이게 여러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아무튼 이러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팩트인 거죠. 이 압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정부의 발행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그럼으로써 경제의 유동성을 늘리는 완화 정책을 쓰는 게 녹록치 않을 거다라는 그런 걱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높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러한 우려가 커지고 커지고 커지다 보면 이 미국 증시에 대한 대중들의 열광이라는 것이 결국은 과잉 낙관의 증표로서 나중에 보여질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미국의 어떤 거시경제에 있어서 또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금년도의 관심은 이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언제 잡힐 거냐의 얘기잖아요. 그러니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고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투자 시장, 자본 시장의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언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질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를 해오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가 있냐 하면요. 뭐 없습니다. 제가 뭐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더라입니다. 주제가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좋을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게 아닐 수 있으니 뭐 주의하자 정도가 될 텐데요. 그러나 이 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니까요. 설레발을 칠 건 아니고요. 한번 최근의 분위기를 정리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지금 적혀있는 거는요. 2013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요. 로버트 실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했던 말인데요. 경제학이라는 것이 인간 행동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깝다라고 표현하면서 인간의 복잡한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고 예측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경제학의 한계에 있어서 이 경제학 또는 경제 예측의 한계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유명 인사의 발언 중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있죠. 크루그먼은 2010년이었나요. 어떤 인터뷰에서 경제학을 과학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경제학을 과학이라고 본다면 다른 어떤 과학들의 수준이 21세기 수준인 것에 반해 지금은 경제학은 한 17세기쯤에 해당될 것이다. 라고 비유를 했거든요. 그만큼 수준이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니까요. 결국은 투자, 이 경제 예측에 대해서는요. 각자 주의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